하겠습니다. 가위바위보! 자, 저한테 이기신 분만 남으세요. 네, 가위만 남습니다. 지금 현재 스코어는 이쪽에, 여기가 제일, B가 제일 많습니다. 자, 가위바위보! 자, 저한테 이기신 분? 아이고, 몇 번 안 가시겠네. 비기신 분은 내리시고. 네, 이긴 사람. 네, 비긴 사람은 내리시고. 자, 다섯 번도 안 가겠는데요. 저 뒤에도 계시긴 하군요. 자, 가위바위보! 자, 여기 두 사람 남았고, 여기 한 사람이네요. 그러면은, 뭐 다섯 번까지 갈 필요도 없이, 이 줄이 이겼습니다. 자, 만세! B줄 만세! 네, B줄 이기셨습니다. 선물, 아이, 참 편하네. 선물만 한번 짜보니까. 그치? 선물, 아이, Alt enjoy. 고지는 못하리라 누나노 느리야 느리야 누나노 얼싸 좋아 얼씨 누려 좋아 본나비 내린 자리 월월 꽃을 찾아서 날아준다 그냥 막 가네? 네 막 이건 뭐 그냥 네 이쪽 맨 D팀이 이겼습니다 네 좀 엉터리로 다들 했기 때문에 다 엉터리로 한 걸로 치고 또 그냥 D팀이 이겼습니다 선물 주시고요 손 들고 흔들세요 더 잊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다시 한번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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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너를 사랑해 사랑해 부대네 아멘